티티티 창고에서 좀 괜찮은 베릴이나 에이스나 어그 같은걸로 좀 바라볼까요? 운전석을 탈 때 노리지 않게 운전석을 좀 짱박아두고 으아아아 하하 이거 뭐야 으아아아 하하 이거 뭐야 어쩜이래 왜 여기 사람이 왜 있어요 2번 칸올림점수 날 1번 하하 감사합니다 아니! 노래커 집중무드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습니다 아 내가 타고 하기 싫은데 진짜 이렇게 되더라구 트럭타우가리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뭐가 나왔을까? 오엠케이 안가져 아 엄마야 안돼 튀어 도망쳐 어 저거 사람있어 앞에도 사람이 싸우고 있었나봐 아 젠장 아 죽을래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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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만나요. 발 소리 나지 않았어? 자신에게 하자. 맴매해. 왜냐하면 왼쪽에 한 번 남았거든. 백조심. 개우소가 걸리네. 노란색. 노란색. 청자 한 번 볼까? 오. 백조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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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ghting. 건너스. 그대. 하하. 방금 나 쏜게 쟤지? 거기냐? 위치를 알려준다 귀여워 오 cc모델 마지막 서클 과연 서클은 마지막 서클인가? 변수인데 마이크를 미쳐 또 다시 마이크를 미쳐 이 스피까봐 너무 섭다. 엠 엠 엠 엠 엠 오우쉣 오우쉣 오쉣 연막이자 없는데? 어? 어라? 아하하하하 어라? 아하하하하 나이스 아아 마지막에 너무 떨렸다 심장 떨려 나 이게 삑맞아서 머리가 헤지지 나이스 아읍 오우악 과연 점수는? 우와아 사sim사정 에헤헤헤 아 아아 어구 심장이 너무 쿵한거싸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